뜨겁게 밝았습니다. 엄청난 연기력으로 브라운광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혜균씨. 건강한 사람이 좋아요. 너무 마음만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몸도 건강하면 좋죠. 꼭 건강하면 좋죠. 얼굴도. 꼭 건강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 얼굴까지 건강한 그녀는 바로 김고은씨인데요. 영화 은교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세배우죠. 좀 불려줘? 이렇게 충모로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열애설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 17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두 사람이 함께했던 모습이 다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에 소속사는 2개월째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발빠르게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서툴 자고 많이 익숙해졌나 봐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그래요? 적극적인 남자 신하균씨. 김고은씨에게 먼저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알콩달콩 연애주민 두 사람. 도대체 어떻게 가까워지게 됐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최근에는 바다를 갔다 왔죠. 스킨스쿠버. 스쿠버 다이빙. 두 사람은 동료 배우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 모임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두 분 웃는 모습도 참 닮은 것 같아요. 좋은 만남 이어가시고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